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참 노후가 엄청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사람들을 수명을 150살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양자역학 컴퓨터를 다 돌린대요 참 나 그냥 둬요 가게에 적당한 나이 되면 사실은 노후에 되게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건강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프고 힘들게 사는 세월이 30년이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건강한 수명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친구가 건강 수명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뼈저리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편찮으신 채로 2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80에 가시기 전까지 55세부터 아프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그 자식이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를 보살펴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뭐 이런 험한 소리를 해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명이 계속 가는 게 얼마나 아버지 자신이 고통스러웠던가를 이 아들이 너무나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지랑 체질이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아버지가 결국은 당뇨로 너무 고생하신 거거든요 살이 썩고 막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체질이 대대로 엄청 정도예요 다 100kg가 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거의 95kg까지 갔어요 키가 작은데 근데 그 집이 워낙 큰 먹는 걸 좋아하고 워낙 고기를 좋아하고 늘 이런 집이에요 만나면 채소는 하나도 없고 고기 파티를 하면 고기가 이만큼이에요 탄수화물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 친구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살이 굉장히 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건강 수명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거의 20년이 넘게 사는 걸 보더니만 이 친구가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5년 전에 여러분 남자가 살 빼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고기도 굉장히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고 운동 웬만한 거리를 정말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걸었어요 정말 너무 건강하게 살을 딱 감량을 했더라고요 감량을 딱 해서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될 거 같아서 너무 좋다고 늘 두려웠었대요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수명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건강 수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3, 40대 때는 건강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써요 젊으니까 근데 50만 넘어도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돼요 50 이후 금방 60 되잖아요 저도 4년만 있으면 6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나이 70에도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에 활력이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내 몸에 내가 하고 싶은 활력을 유지하는 상태가 건강 수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 수명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되게 많아요 아파트 단지가 몇 천 세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웃기죠? 몇 천 세대인데 우리 아파트 헬스크로 공짜거든요 근데 돈 안 내도 돼요 근데 몇 명 나올까요? 그렇게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건강 수명은 그때 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건강 수명은 사실은 오늘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건강 수명에 대해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쓰는데 건강 수명, 건강 수명 말만 하는 거 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 수명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산 건강 수명도 있는 거 같아요 생명의 건강 수명 뿐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건강 수명도 이제는 신경 써야 되죠 자산의 건강 수명은 언제까지 있으면 되나요? 그냥 나는 80까지만 돈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없어도 돼요 안 그렇죠 돈은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죽기 직전에 제일 많이 써요 안 그래요? 죽기 전 한 일주일간 엄청 많이 쓰겠네요 병원에서 죽는 달도 많이 쓰겠네요 우리 가는 날도 많이 쓰고 가기 직전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돈은 훨씬 더 많이 쓰게 돼 있는 거 같아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언제겠어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아낄 수 있죠 30대, 40대, 50대 때는 없으면 나가서 벌면 되고 그렇죠? 없으면 채워낼 수 있는 기운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몸으로 돈을 변통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이 60, 70이 넘어가서 노후가 되면 어때요? 내 몸으로 돈이 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해야 됩니까? 있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지켜나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노후에 내가 내 자산을 잘 변통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마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 사람 만나 보니까 노후에 돈을 잃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마음이 약하면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강하게 마음 먹읍시다 일단 여러분 돈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옆집이 와서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넌 사춘이 와서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언니 동생이 가져가겠어요? 아니요 항상 돈은 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은 누구요? 예 남편이요 아니면 아내예요 근데 우리 서로 나이가 들어서 크게 돈 쓸 일 없다고 치면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겠죠? 여러분 원래 돈은 의욕에 넘치는 자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80먹은 남편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80먹은 남편이 뭘 가져가겠어요? 그냥 같이 새끼 먹으면 되지 근데 가장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45살 사업하려는 아들이요 아주 의욕에 넘치죠 엄마 그 돈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지 말고 이렇게 해서 아파트 투자하면 이거 두 배 돼요 이거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몇 배 돼요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꼬박꼬박 이자를 한 달에 200씩 드릴게요 이거 딱 30, 40대가 하는 말 50대까지 하는 말이지 70대 이상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내 돈이 어디로 재는지 알리바이를 따져보면 그 주범은 대부분 자식입니다 근데 참 우리 마음 약하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술하시는 분이에요 예술 평생 이렇게 작품 하시면서 사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꾸 사업을 해요 여러분 제 말이 사업은 한 번 해야 돼요 자꾸 한다는 건 자꾸 망했다는 뜻이에요 자꾸 사업을 한대요 자꾸 이 엄마가 그 고생해서 벌어오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이었어요 그 집을 팔아서 사업하게 해달라고 매일 와서 조르는 거예요 아들이 울고 불고 막 쫄리다 쫄리다 몇 가지 졸리니까 오케이 알았어 설마 망하겠냐 하고 줬는데 3년 만에 다 거덜냈고 이 엄마가요 지하방에서 살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자기 힘으로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게 했으면 오히려 안 망했을 텐데 내가 자식 사랑이 잘못됐나 보다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그때 조금 독하게 마음 먹을 걸 그 이 아들이 와서 뭘 했는지 알아요? 지금 이런데 엄마는 내가 졸른다니까 줘 그걸 엄마가 판단해서 그걸 안 줬어야지 그럼 엄마 자산은 엄마가 지켰어야지 이게 무슨 앞뒤도 맞는 소리예요 지금 이분의 연세가 몇이냐면 저보다 조금 언니였으니까 한 63세쯤 되셨네요 30년 이상 사실 텐데 너무 안타깝고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써놨어요 수첩에 자식에게 사업자금 되는 거 금지 왜냐면 혹시 저도 나중에 코너에 몰리면 그걸 까먹을까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진짜 맞지만요 우리는 나중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자산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현재 있는 것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현재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돈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 돈은 그냥 내가 갖다 쓸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하는데 뻥튀기 해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더 좋아할 거고 노인들이 저 돈 갖고 있어서 뭐 하나 깔고 있으면 뭐 하나 이거 깔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라고 내 노후 생명이라고 자산 이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가 아니고요 30대 40대가 될수록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하게 이것은 내 것이며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며 부모님의 60 이후의 자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이런 독한 마음 사실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유 뭐 설마 그러겠어요 이러다가 설마 또 그러면은 그냥 아유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약한 마음 먹고 가다가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정말 나이 70, 80에 좀 선하게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잘못하면 되게 독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 40대는 좀 독하게 살아도 되는데 나이 7, 80 먹으면 두름이 많은 만큼 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될 나이에 마음 독해지고 표정 독해지면 그거 얼마나 서러워요 가장 서러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말 중요한 거 생명에도 어떤 건강 수명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내 자산에도 건강 수명이 있다 그 건강 수명은 언제까지? 가기 직전까지다 그래서 가기 직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직전까지 내가 내 생명의 품격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내가 그래도 조금 야박하고 독해도 이걸 좀 지켜나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자식도 편하게 하고 우리도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네 자산의 건강 수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조금 독해지 지금 독한 게 나중에 80먹어 독한 것보다 백번 산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어린 것 같은데 맞겠죠?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90년대 생입니다 저의 목표는 여기 김미경 캠퍼스를 통해서 90년대 밀레니얼 세대의 김미경이 되는 게 저의 최고 목표이고요 좋은 가르침을 받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될 거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